빌려주셨다고? 그래 우리 이제 이사 안 가도 돼. 아니 받아도 되는 거야? 아 어떻게든 갚아야지. 일단 급한 부불부터 끄자. 찜찜하겠다. 그쵸 세상 천재 누가 꿔주겠냐 마는 이제 어떻게 해. 못 벗어나는 거잖아. 그치 못 벗어나는 거야. 내가 주인 집에 전화하고 올게. 천만다행인 일이긴 했지만 그 큰 돈을 이렇게 덥석 받아도 되는 건지. 그리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했죠. 그렇게 사표를 던지고 싶은 충동을 꾹 누르며 가족을 위해 버티고 또 버티던 어느 날. 저거 뭐야 그 사람이야? 나 데려다줬나? 어 뭐야? 사표봤어? 남편 어떡해. 양복. 이건 뭐야? 더블이야. 더블이야. 여보. 설마. 이게 뭐야? 사모님이 딱 가지라던데. 대박. 어? 그걸 덥석 받으면 어떡합니까? 남편 이미 맛을 봤어 지금 돈의 맛을. 야. 야 이거. 뭐야. 수고했어. 아. 차 가져가. 네? 내 스케줄을 맞춰서 주말이고 평일이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업무용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타. 아. 아. 그래도 이건 좀. 부담 느끼지 말고 타. 자기한테 주는 게 아니고. 저. 준 건 아니고. 나한테 투자하는 거니까. 감사합니다 사모님. 아. 저거는 저럴 수 있지 않았지. 그렇죠. 그래서 얘기할 수는 있어. 그러니까. 진짜 뭐 상위 1프로의 트레이너들은 진짜 이렇게 1대1로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진짜 고연봉에 저 정도 복지 받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. 그럴 순 있는데 저 사모님 눈빛이 좀. 그러니까. 부러워요? 에이. 졸분이야. 야. 약간 입양되고 싶어 하는 느낌을 입었는데. 저 집 앞. 저기 어디 하면. 아. 그리고 빌려주신 돈도 꼭 갚을게요. 용돈을 갚는 사람이 어디 있니. 왜. 네. 용돈이 어때. 나 너무 무서워. 일단 왜 이렇게 나는 고맙지. 설렘. 아니 무서운 건 나중이라 일단 고마운 사람이야. 그렇지. 숨 넘어갔는데. 차도 지금까지 뭐 나쁜 일 한 건 없잖아. 그럼 그럼. 고마운 사람이지. 저 사람이 어디 있어. 그럼. 없으니까 문제지. 선의를 지금 선의로 봅시다죠. 난 유리 조각에 서 있는 것 같아. 너무 무서워. 신난다 신나. 아니. 그게 진짜야? 응. 완전 대박이지. 뭐 타볼래? 어? 저것 보면 참 돌아오기 힘든데 저게. 어때? 죽이지? 진짜 돈이 좋긴 좋다.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거라더니. 살 수 있는 거였어. 그들의 세상에 겨우 발 하나 담갔을 뿐인데. 행복에 도치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. 그러니까. 어쩐지. 자꾸만 아슬아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아이고. 그러던 어느 날. 하이. 아후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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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언제 바람 나냐고 어? 남편이랑 이참에 확 여자 트레이너랑 제대로 놀아 놔야지 내가 데리고 있는 애랑 편하게 놀텐데 아 검은 속내가 있었구만 어우 그것도 너무 무서워 암튼 남자 트레이너 맘에 들어? 결혼했대? 했대 아 근데 기왕이면 싱글이 낫지 않아? 어차피 이번 장인 유부남이야 유부남이 얼마나 쉽고 간편한데? 싱글들은 너무 물불 안가리고 붙어서 정말 짜증나 유부남은 적당한 거리두기가 가능하거든 처음부터 우리 부부를 고용했던 게 모두 그녀와 남편 친구의 섬뜩한 계략이었다니 그동안의 과한 인심들이 역시나 공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이었던 건 더 충격 있어? 남편이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 아 뭐야 아 어 남편은? 아 아 좋다 아 아 좋은데?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나 보다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요 어 분당이 아파트 값이 떨어졌어 분당 아파트요? 작년에 올랐을 때 팔았어야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쁜 얼굴상이요 이상하게 자기 앞에선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네 자기가 나한테 잘하니까 어머어머 어깨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제가 열심히 풀어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풀어드릴게요 아 아 저 3호 어깨만 말고 마음도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면 더 좋을 텐데 잠 잠 마음이 거기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 아이고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풀어드릴 수 있죠 정말? 어머 아유 세상에 올려다보기 지명적이다 아유 어떡해 그럼요 아 깍지 끼지마 깍지 끼지마 어 제발 깍지 꼈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남편 역시 그녀의 장단에 같이 놀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깍지부터 바람이에요 깍지부터 바람이야? 당연하지 나는 좀 말랑말랑부터가 바람인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그것까진 봐줄 수 있어 왜냐면 명업이니까 저 정도의 연봉을 받으려면 저 정도 복지와 근데 깍지부터는 이거는 악수 아니고 깍지부터는 바람이야 우리 만약에 안선영씨 같으면 저런 상황이다 그냥 나와 데리고 나와요 아니면 저 와이프면 집에 가서 얘기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나도 공동의 수혜자잖아요 네 네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철철 울면서 집에 가서 기다릴 것 같아요 일단 집에 가서 그치 말은 못하지 말은 못하지 지금 더 상황에서 문 열고 들어가긴 힘들어 아니 못 들어가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저렇게 일을 시작하지 않았지 그치 아닙니까 남편 눈빛 좀 달라졌다 변했어 변했어 네 그게 뭐 이거 봐 당신은 그 여자 속세 말고도 아무렇지도 않아?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지 근데 생각해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우리 2천만원도 받았지 업무용 차도 받았잖아 하 그러니까 이 정도는 서비스로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아 우리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? 뭐? 하윤위도 점점 커가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학자금 대출도 남았잖아 우리 아직 갚아야 될 이자만 산더미야 아 저건 희생이 아닌데 아 참 난처하다 그냥 우리만 눈 한번 딱 감고 우리만 바라만나면 되는 거잖아 아이고 안 그래? 그들의 돈 맛을 본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제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 자기는 뭐 그렇다 쳐도 지금 어떻게 말리지를 못하네 저희가 지금 학자금 대출에다가 생활고 이런 게 없었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만 놔두고 그만두기엔 너무 불안하고 대체 어떻게 해야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어느 날 문에서 진짜 뱀 나와 문에서 진짜 뱀 나와 왜 이러세요? 어떡해 어떡해 진짜 너무 싫겠다 넌 뭐 가지고 싶은 것도 없어? 네? 아니 남자 트레이너는 내 와이프한테 이것저것 잘만 받고 다니더니 어째 넌 아무 소리가 없냐 오? 화장만 제대로 하면 참 이쁘겠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지 마세요 에휴 너도 좋아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? 뭐라구요? 튕기기는 왜? 너도 차 한 대 뽑아줄까? 저는 이빨을 다 뽑아버릴까보다 아 아 뭐야? 아 아 으악 우리 안 뛰어오고 뛰어나와야지 우려하던 일이 바로잡네 여보 왜 그래 나 그만둘래 우리 그냥 그만두자 어? 나가자 나가자 여보 어 알게 됐어 여보 이런 여보? 여보? 와 어떡해 모레 샤 doubt 여보 샤 doubt 아니 anything 내 삶은 흥이 나